섹션 05의 쪽 테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테두리는 아주 간단해요 기능에서 역시 메뉴 바로가기 키 도구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메뉴나 도구상자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사항도 보시면 좀 실선과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기본적인 한글 2010에서 지정된 값과 동일한 상태에요 실선도 이제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선은 0.4 0.5 이렇게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시사항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은 섹션 05.hwp죠 자 파일 그냥 미리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섹션에 05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미리 저장 파일 해놓고 그리고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일 불러오라고 했는데 불러오는 파일 한번 볼까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섹션에 03이라는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파일 불러왔는데 두 개 파일 비교를 하면 자 비교가 어떤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눈금 위치도 바뀌고 있죠 자 여백의 차이예요 그리고 다단 설정의 차이인데 이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능에서는 하나하나 내용이 추가되면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입력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용지 설정과 다단 설정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교재에 대한 그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따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 용지와 다단 설정이 그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저희 불러오라는 파일 우선은 닫아 주시고 섹션 공우라는 파일로 저희 사용자 답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내용 필요 없이 지금 보시면은 쪽 테두리 배경 이거를 실행만 하시면 되겠죠 자 쪽 했을 때 여기에서 쪽에 대한 테두리 배경을 직접 여기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로 가서 쪽에서 테두리 배경 이걸 실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양쪽 이거 기본 그냥 놔두시고 지시된 것만 수정하세요 지시 안 된 거는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선 종류 여기 실선이죠 그냥 실처럼 되어 있는 실선 그리고 굵기는 0.5mm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지금 종이 기준 쪽 기준이 있는데 그냥 지시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기본 값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일부러 각각 다시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 5mm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만약에 4mm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면 되겠죠 자 설정 하시면은 현재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여러분들 문제지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46쪽에서 2번 설명을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 굵기를 0.5mm로 선택한 후 오른쪽 미리 보기를 모두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선 아 하나도 안 바뀌어 있죠 자 다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선에 관련 지정은 항상 이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꼭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쪽 테두리에 대한 거 말고 표에서도 이 테두리 설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 바꿨고 이거 확인하셨다면 이거 체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모두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 마우스로 쭉 볼까요 이렇게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여백 설정에서 이렇게 그 여백 설정이 아니죠 여기 미리 보기 여기에서 여백 보기를 해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문제제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연습 문제 세 개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해 보세요 작성이 완료됐다면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장해 주시고 문서 닫아 버리시어도 상관없고 그대로 다음 섹션 06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글상자에 대한 거 이제 섹션 06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글상자에 대한 거 단축키하고 도구상자 이것 중에 그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출제 유형에 보시면 글상자에 대한 거 있고 제목에 대한 지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지시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글상자에 대한 거 크기와 위치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종류 굵기 그리고 색채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그 미리 보기로 밑에 나와 있는 그런 2011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그 내용들 모두 다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풀이 방법에 나온 것처럼 거기 섹션 05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섹션 06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자 빗무선 상태인데 섹션 여러분들 저장한 파일이 아니고 WP라는 폴더에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상태로 아까 이 파일 안 닫았다면은 이전 강의 그 섹션 05 내용 있죠 거기에서 안 닫았다면 그대로 그냥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06으로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파일 이름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위에 글상자 사각형과 그 밑에 특허청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죠 그 긴 내용의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빈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빈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한자에 대한 게 나오죠 자 그리고 화면 크기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봤을 때 글자가 조금 찌그러져 보인다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거 있죠 이거 클릭해서 좀 보시면은 글자가 좀 크게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지죠 자 빈줄 두 개 해 놓으셔도 되고 한 줄 해 놓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빈줄 우선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빈줄이 많은 경우엔 나중에 없애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빈줄이 아예 없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 꼭 빈줄이 필요한 곳은 한 줄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한 줄 이상이어도 상관 없지만 한 줄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글상자 만드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N B N은 U의 약자고요 B는 박스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새로운 박스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도구 상자에서는 저 입력이라는 저걸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찾기 힘드니까 저처럼 단축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N B를 눌러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갈 때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도 임의로 그냥 그려서 만들면 되는데 너무 작게 만드는 것보다 좀 큼지막하게 만드세요 글자가 길잖아요 글 내용이 저는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사각형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우선 내용부터 입력을 할게요 2011 네 글자를 틀렸는데 자 대한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 네 제가 손가락을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좀 타이핑에 자꾸 오류가 나는데 자 글자 다 입력하셨죠 글자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교재 설명처럼 그냥 바로 컨트롤 N K 라는 걸 눌러봅시다 컨트롤 N K 를 누르면 개체속속이라고 나와요 이 글자라는 게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 개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고 개체속성이라는 거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볼 거예요 개체속성에서 문서 지시된 거 있죠 글상자의 첫 번째 지시 크기였죠 너비 가로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130 이라는 거 입력을 하시고 자 왼손 놀고 있죠 여기에서 탭키를 두 번을 눌러 주시면 높이 지정할 수 있죠 12 로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다면 이 체크를 없애 주셔야 밑에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과의 배치 4개 종류 나오는데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저희 실제 시험에선 어울림과 자리 차지 이거를 개체속성에서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글상자는 무조건 자리 차지로 지정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 가로 위치 보시면은 종이의 가운데 자 여기 지금 숫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0으로 바뀌었죠 이번엔 종이의 위에 역시 선택하면 바뀌게 되는데요 위 위치는 0이 아니고 19mm죠 19.0인데 그냥 19까지만 쓰셔도 돼요 0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시를 보시면 선에 대한 거죠 선 탭을 가셔서 선의 종류 이중 실선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이중 실선 중에 첫 번째 거 이게 이중 실선이에요 선택해 주시고 굵기는 0.5mm로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지시 색채우기죠 자 색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선에 대한 색이에요 선색은 검정 상태 그대로 나오고 채우기라는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거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색채우기 없음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거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면색을 바꿔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지시 없는 거 수정하지 마시고 면색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지시된 값 노란 값이죠 RGB로는 255 255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클릭해서 지정을 해 줘도 되고요 다른 색에서 직접 255 255 0 이렇게 해도 똑같이 노란색이 지정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바로 면색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글상자에 대한 지시 모두 다 끝이 났죠 설정을 눌러 주시면 그러면 글상자의 위치는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자가 아직 좀 안 맞죠 그래서 글자에 대한 거 블록 설정을 무조건 해 주라고 그랬죠 블록 설정 한 다음에 글자 모양에 대한 거 내용이 좀 많네요 장평도 있고 자관도 있죠 그래서 위에서 모두 다 수정 못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을 실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거 궁서체죠 글꼴에 한글로 궁서체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영문 상태여서 잘못 선택됐다 그럼 지우고 다시 한영키 눌러서 궁서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포인트 16포인트니까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되겠네요 다음 지시 보시면 장평은 120% 그리고 자관은 5%죠 그 다음 지시 보시면 양각 마우스 오른쪽 올려볼까요 그림자 오른쪽에 양각이라는 게 있죠 자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깔 클릭한 다음에 파랑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네요 글자 모양이 아니니까 설정 눌러주시고 이 상태로 바로 위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글자색이랑 확인하기 위해서 블럭 설정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저장 여러분들이 저장한 폴더로 이름 아직 안 정했다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 폴더에 저장해야 되겠죠 저는 저장 아까 첫 번째 이름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저장만 누르면 바로 파일 저장된 까만 글씨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될 거 글상자에 대한 지시 모두 끝났고 글자에 대한 지시도 끝났지만 여기에 빈줄이 하나가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빈줄이 두 줄이다 감점이에요 빈줄이 한 줄만 있어야 되고 빈줄이 아예 없다 그거 역시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빈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빈줄은 항상 모든 빈줄은 바탕글 상태에서 함초롬바탕 10포인트 아무것도 지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혹시나 다른 게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다면 여기서 혹시나 입력했죠 밑줄 속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확인하셔서 항상 빈줄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기적인 팁들 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 방금 배운 이론을 확인하는 연습 문제 있죠 준비 파일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준비 파일에 맞게 설정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 지시가 조금씩 다 틀린데 세 가지 모두 작업을 하시고 사용자 답안 파일과 비교를 해 보세요 아니면은 답안 파일 없이 문제지에 그 지시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로 넘어갈게요 섹션 07입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거 자 말은 조금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방금 배웠던 글상자처럼 이게 그 기능은 좀 간단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능은 메뉴에서는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 바로가기 키는 Alt J D 라는 걸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구 상자는 서식 상자 서식이라는 거 클릭한 다음에 해당 모양 가 써있는 이 지금 아이콘을 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데라서 메뉴하고 바로가기 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뉴에 서식 눌러서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걸 실행을 해도 되고요 여기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려면 지금 커서가 빈 줄에 있는데 한번 놔 볼까요 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 커서가 이쪽에 있을 때 글상자 안에 있을 때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면은 지금 커서가 있는 이 문단에서 이 첫 글자 숫자 2가 지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이 바꿔야 될 글자 있죠 특이라는 글자 들어갈 거잖아요 그 앞에다 커서를 놓으세요 그 줄에서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지시사항 보시면 모양과 글자 색 그리고 그 옆에 좀 보시면 또 면색이라는 거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모양에 대한 것부터 봅시다 세 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세 줄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 지시 글꼴은 도둔채 여기 자 똑같이 해 봅시다 글자 여기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한 것처럼 도둔까지만 했는데 도둔채 안 보이죠 자 도둔까지만 입력하고 보시면 내려 볼까요 바로 도둔채 보이죠 도둔채라는 거 그냥 선택해 주시고요 선 종류에 대한 것 지시 있나요 지시사항 따로 없죠 그대로 놔두시고요 면색에 대한 지시 있죠 빨강으로 지정되어 있죠 빨강에 대한 거 선택을 해 주시고 본문과의 간격 3mm죠 항상 동일하게 아직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시와 비교는 해 주세요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특이라는 글자가 바뀐 거 보일 거예요 설정 누릅니다 자 특이라는 글자가 세 줄에 해당되는 빨간색 상자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글자 색을 바꿔야 돼요 이 특이라는 글자 마우스로 자 클릭하면 이 안에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드래그하면 블록 설정이 됐거든요 자 여기에서 바로 글자 색 자 글자 모양 안 들어 가도 되겠죠 색깔만 바꾸니까 여기 위에서 도구 상자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파랑이라는 글자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해 주시면 글자 색이 바뀌었는데 지금 노랑으로 보이죠 글자가 블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esc 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글자 색이 파랑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섹션 07로 저장하고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글상자와 왼쪽에 첫 번째 줄과 그 사이에는 빈 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미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가 빈 줄이 없다고 했을 때 자 틀이나 그 위로 가서 빈 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빈 줄 만들어 볼까요 공모전이라는 데에서 엔터 누르면 자 글상자 안에서만 엔터키가 눌려지죠 그러면 특이란 앞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앞으로 못 가요 여기서 한번 엔터키 눌러볼까요 자 빈 줄 만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빈 줄을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미리 하도록 한 건데 자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어요 교재는 설명 여러분들이 팁 같은 걸 봐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방법은 어떤 거냐면 보기 메뉴 있죠 여기에도 조판부 라는 거 체크 안 되어 있잖아요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각형이라는 이런 안 보이던 글자가 보이는데요 각각의 글자들은 이 개체들 지금 글상자와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개체에 대한 그 조판부 라는 거예요 조판부가 뭐냐 한글 필기 연습할 때 그 용어에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 같지가 않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필기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다시 조판부가 뭔가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죠 바로 이 조판부 이 앞에 다 커서를 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빈 줄이 만들어져요 그 경우에 다시 조판부 체크를 없애고 보면 이렇게 빈 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는 거 귀찮죠 조판부 보이게 해서 빈 줄 만들고 다시 조판부 안 보이게 하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줄 만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빈 줄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어디 어디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조금 기억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문단 이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줄은 실제 시험에서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보여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냥 들여쓰기 지정할 때 동시에 다 지정을 했다 그래도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만들어지면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없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나타나는 곳은 들여쓰기에 대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것도 마저 기억을 해 두세요 아직까지는 나온 기능들이 생각보단 꽤 쉽죠 자 여기 그리고 문서 보시면 이렇게 띄어쓰기 간격이 되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하거나 커서로 움직였을 때 그냥 한 칸 움직이듯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공백일 뿐이에요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거 일부러 막 줄이려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입력하시는 글자 중에 지금 따옴표 있죠 작은 따옴표가 열고 닫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는 따옴표가 보여지는데 영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따옴표를 한글 입력 상태가 아닌 영문 입력 상태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따옴표가 열고 닫고 이런 모양이 아닌 그냥 전혀 구분이 없는 지금은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글꼴이 다른 글꼴이 선택된 것처럼 만약에 다른 글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영문 글꼴인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처럼 다른 글꼴이 선택된 것처럼 그 열고 닫는 구분이 아닌 그런 따옴표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틀려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지에서 잘 봐요 열고 닫는 따옴표인지 그냥 따옴표인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따옴표도 신경 써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여러분들 역시 교재 설명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연수문제 3개 있죠 연습문제를 따라서 해 보세요 다음 섹션 08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거는 네 이거는 역시 짧지만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